안녕하세요 조슈아 리우 조슈아 리우 감사합니다 어떡해 어떡해 대박 어떻게 됐어? 어떻게 됐어? 한국에서 FBI 나 좀 무서워졌잖아 나 좀 무서워 어떡해 나 좀 무서워 오늘 진짜 예쁘다 대박 그림 진짜 잘 받는다 너무 예쁘다 잘 잤어? 아 잠깐만 이거 설치해야 돼 녹음 되고 있나? 오늘 몸이 쭉 풀리는데 몸이 쭉 풀리잖아요 일단 네가 해야 될 미션이 있어 미션? 그냥을 안 아 또? 그냥 뭐가 없는 거야? 그냥 뭐가 없지 그냥 실수 없는 거야 그냥 실수 없지 노수 미션이죠? 일단 일단 노숙자분들한테 선물을 사가지고 노숙자 너무 좋은데? 너무 좋은데 이렇게 쉽게 갈 리는 없잖아 다섯 명을 만나야 돼 다섯 명? 다섯 명? 다섯 명 노숙자 다섯 명한테 이제 이거를 다 드리고 다섯 명을 다 만나야지 만나야지 온천 갈 수 있는 아 오 찐요 여기는 찐요라고 하거든 찐요 찐요 스트리트 그 친구 그래서 찐요 다섯 명을 만나서 선물을 줘야지 써니가 온천에 갈 수 있습니다 그냥은 못 갑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만약 4명 만났다 한 명 10시간을 찾았는데도 없어 그럼 우리 집에 와서 호텔에서 욕조에서 욕조에서? 우리 시험고 있고 둘이 같이? 같이 있고 욕조에서 반신용 다섯 명 꼭 만나야겠다 꼭 내가 꼭 찐찐 찾고 싶어 우리 찐요를 만나러 갈 자신 있죠? 다섯 명? 다섯 명 다섯 명 저희 선물 사러 찐요들을 선물 사러 가겠습니다 고고 s 고 지금 우리 찐요들을 선물 사러 가고 있어요 예 예 좋아할 시작했다 뭐 사면 좋아 여긴가? 여기다 나 여기야? 러스고. 지금 우리 T.A.O들 선물 사러 가고 있어! 좋아할 시작했다! 뭐 선물을 좋아하지? 여기인가? 여기다! 와 풍성한 양식을 준비했습니다. T.A.O들이 좋아했으면 좋겠다. 막 버리는 거 아니야? 나 혼자라 했으면 못 했을 거 같아, 솔직히. 네가 있어서 이렇게 같이 할 수 있지. 역시 우리 연합이 필요한 게 진짜 짠 있어 나 너무 감사한 것 같아 지금 맞아 너무 감사해 지금 언제 이런 걸 또 평생 해야지 우리 이제 해야지 이제 시작이 중 진짜 이제 시작이 중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삶을 살수록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은 의미가 딱 그 기쁨이 한계가 있는 거야 한정도 있어 언젠가는 뭔가 계속 공허한 마음이 들어 맞아 맞아 들더라고 나는 나만을 위해서 사는 거는 진짜 뭔가 그걸로는 채울 수 없는 맞아 맞아 없는 거 같아 이거를 이렇게 사는 게 백화점 가서 명품을 사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인 거 같아 저거 표정이 아닌데? 아니야 아니야 명품이 더 좋나봐요 아니야 아니야 명품 없어요 이거 빨리 이제 주러 우리 타이베일 첫 장으로 갈 거예요 타이베일 한국 서울역처럼 지에우가 많이 있대요 제가 이거 잘 사랑으로 전달하고 성공해서 온천을 꼭 갔습니다 그럼 그거 한 번 해주세요 구독, 좋아요 꽝추, 띵앤, 씨씨 응 달아나서 이렇게 의미인 일을 하게 돼 하게 돼지 몰랐지 응 몰랐죠 서프라이즈로 준비했습니다 너무 좋은 서프라이즈인 거 같고요 네 아 저쪽에 가보자 아 출구 쪽에 많이 앉아있나 보다 응 아니다 아 우리 돈도 꺼내줘 아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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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 지금 너무 많은데? 오케이 여기 잠깐만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어머 그럼 저분한테 갔다 올래? 내가 몰래 찍었을게 때리는 건 아니겠지? 때리는 건 아니겠지? 때리는 건 아니겠지? 갔다 오세요 아 리하오 조슈아 리우 조슈아 리우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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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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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? 나 진짜 어떻게 됐어 다행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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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Q. 눈물 흘릴 줄 모르는데 Q. CC라고 하니까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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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려주세요 Q. 나는 왜 오는거야? 나 진짜 놀랐어요 내가 올 줄 몰랐어 어 너 진짜 할 줄 몰랐어 진짜 아까 대화가 되면 더 말을 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진짜로? 진짜로? 다 진짜 몰랐어 이렇게 사시는 거야 밖에서? 근데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누구는 주고 누구는 못 주고? 여기는 일단 안 될 것 같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년과일 감사합니다 신년과일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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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귀엽다 어떡해 근데 내가 주는데도 왜 내가 너무 내가 받은 것 같아 사랑을 귀여워 쩌샤리우 쩌샤리우 아까 제가 아.. 제가 아.. 빵니 빵니 응응응 아..뭔.. 아..뭔.. 째! 째씨에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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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어드려야 된다고 지금 너무 마음이 따뜻해 뭔가 더 받고 가는 것 같아 어..맞아 우리는 주로 왔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준 것 보다 그 마음을 더 받은 것 같아 이거 한국이랑 비교하려는 건 아닌데 어떻게 째씨에 오래도 너무 착하고 음화해 음화해 밝고 음화하고 맞아 나도 느꼈어 되게.. 뭔가 화낼.. 화낼 것 같고 맞아 맞아 무서운 마음이 사실 좀 있었는데 맞아 맞아 나도 처음엔 좀 무서웠는데 되게 막 밝게 인사해주시고 그니까 너무 감동.. 감동이다 우리 마음이 더 뭔가 따뜻해지는 것 같아 너무너무 따뜻해졌어 근데 우리 함께 하니까 더 힘이 되는 것 같아 맞아 혼자 하는 사실 나는 정말 못했을 것 같은데 그니까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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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오늘 다섯 명의 천사를 만난 거야 와.. 그럼 오늘 미션 성공했네요 예 온천으로 기쁜 마음으로 출발 고고 만약에 우리의 Clone люди 우리 모두 함께 해서 기쁜 마음으로 지켜발 우리의 고고 여러분 cultivated 如果你是想成為下一位爆紅創作者 請打開下方資訊欄連結 一起投稿吧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